안녕하세요.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자, 우리 고등학교 2학년 풍만이들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은 다 잘 보셨지요? 보셨습니다. 분명히. 자, 모두 시험 보느라 정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벌써 눈 깜짝할 사이에 1년의 반이 지났지요. 그 뜻은 눈 한 번 더 감았다 뜨면 고3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고3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그러면서 걱정하고 두려움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것 같아서 장풍이가 굉장히 마음이 쓰입니다. 자, 이젠 여름방학입니다. 그리고 여름방학은 정말 짧죠. 작년에 경험해 봤잖아. 방학하고 하루 자고 나니까 바로 계약이었잖아. 방학기간이 올해도 약 26일. 시간으로 한 사람이 634시간. 분으로 얘기하면 37,440분. 초로 얘기하면 223만 6,400초. 정말 짧습니다. 친구들 1초가 계속 지나가고 있어요. 고2, 1학기 때 부지런히 생활했으니까 약간의 여유 좀 부리고 늦잠 조금 자고 친구들 몇 번 만나면 여름방학이 끝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곧 고3이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하겠죠. 자, 이번 여름방학이 곧 고3 적용의 준비기간이라 생각을 하시고 좀 더 꼼꼼한 계획으로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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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건 이 계획은 실천이 가능한 그런 계획으로 한 번 더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풍이가 이 고2 여름방학을 잘 보내기 위한 팁 몇 가지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반성하고 계획하기. 자, 고1학기를 보내면서 내신 준비를 하면서 부족했던 부분을 철저히 분석도 한 번 해보고 2학기 내신을 위한 계획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못한 것에 대한 후회보다는 앞으로 잘해야겠다는 그 반성을 통해서 우리 풍만이들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내가 어떤 과목이 부족하고 내가 어떤 단원이 부족하고 이 부족한 과목과 단원을 어떻게 보충할 것인가를 자기 스스로 한 번 되물어 보면서 자기 자신을 절제해 주면서 계획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정말 사랑해야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해보자 라는 것. 수능에선 과학과목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수능을 치뤄내야 된다는 것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고3 때 과학과목을 선택하면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고 기본기가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빠르게 과목을 한 번 정해보시고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차근차근 공부해야지 많이 확실한 1등급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두 차례의 모의고사를 치르면서 본인이 선택한 과목에 대해 확신이 드는 친구도 있겠지만 좀 더 고민이 깊어진 풍만이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의 점수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과목, 본인이 흥미를 갖고 있는 과목을 위주로 선택을 해야지 많이 우리가 꾸준하게 노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고3 수험생들이 굉장히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점수가 잘 안 나온다는 이유로 과목을 막 갈아타고 있거든요. 우리 흥만이들,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흥미롭고 그리고 재미있는 과목을 신중하게 선택해서 이번 여름방학 때부터 한 번 기초작업을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기본기를 차근차근히 한 번 다져놔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고2 여름방학입니다. 지난 고1 여름방학을 지내봐서 알겠지만 여름방학, 계획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지내다 보면 어느새 2학기가 다가오게 되고 2학기도 후딱 추석기고 그러면 일단은 2학기도 훅 지나가. 이제는 더 이상 흘려버릴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고3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능을 치를 과목을 선택해서 알찬 방학 계획을 세워보도록 합시다. 장풍이가 꾸준하게 말해오듯 최고의 선택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현재의 노력들이 모여서 미래에는 자신이 선택한 과목이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흥만이들, 방학에 놀고 싶고 쉬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겠지만 흔들리지 말고 장풍이와 함께 파이팅 열심히 공부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흥만이들, 화이팅입니다. 건강에 유의하면서 즐겁게 재밌게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였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흥만이들, 화이팅! 힘내자! 앉아! 앉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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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